이 사람은 조와 함께 이 공원 동물들을 돌보고 있다는 매니저 존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어? 이쪽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뜻밖의 사고로 다리를 잃어 움직이는 게 쉽진 않지만 정성껏 동물을 돌보는 중 이런 장애가 있어 오히려 동물들과 더 쉽게 교감할 수 있었다는데 아픔을 겪고 있어선지 이 호랑이도 그를 더 특별하게 여기는 듯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함께하고 있다고 사고 이후 삶을 포기하려던 존을 바꾼 건 바로 이 곰 한 마리였다 존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잃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곰의 모습이 존의 마음을 움직였던가 동족에게 다리를 먹힌 끔찍한 일을 겪은 녀석 7년 전에 긴급 구조돼 이 공원으로 옮겨오게 된 것인데 잘린 다리만큼이나 마음의 상처도 깊게 남은 듯 이곳 대부분 동물들은 비슷한 처지 불안한 듯 자꾸만 제 얼굴을 뜯는 이 녀석은 학대받았던 예전의 기억에 갇혀있고 손에 딸기를 꼭 쥐곤 열심히 먹어대는 원숭이 검은 모리 카푸치는 병적으로 손에 먹을 걸 쥐고 놓질 않는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먹이를 주지 않아 늘 굶주림에 허덕였던 기억 때문인지 자꾸만 먹이에 집착한다는 것 배는 이미 터질 듯 불러있는데도 음식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못한다는데 비좁은 곳에 오래 갇혀있던 나머지 이상행동으로 줄곧 제자리만 맴도는 오셀론 그리고 이 녀석이 늘 인형을 꼭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건 전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또 혼자 남겨질까 불안해하는 것은 아닐지 다쳤다고 또 보호하기 힘들다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들 오갈 게 없는 녀석들을 조는 이 공원으로 데려왔다 동물을 고조하다 사고로 죽은 형은 유난히 맹수들을 좋아했고 상처받고 다치는 동물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고 그런 형을 기억하기 위해 조가 만든 것이 바로 오갈 곳 없는 맹수들을 돌보는 공원 상처받은 동물들의 쉼터였다